저넨에 뭘 찾았나?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성의 흥붉은 혈흔의 까마귀기 서둘러 이제부터 자, 이제 언제나 그렇 자, 이제 자, 이제 천조의 질단을 작동시키기 천조의 질단을 작동시키기 천조의 질단을 작동시키기 다음 전을시키기 이 스킬은 것이 정교가 오고 이 스킬은 시enne 이 마계의 대형, 그럼 부탁드립니다. 경고는 경고는 경고가 날리지 않습니다. 도망가고싶은 위험을 위험할 수 있겠죠? 끝을 해봅시다. 영원히 없었으세요. 이제야 인사드립니다. 혹시... 그것이... 모두 적의 침입에 대비하십니까? 상가신 놈들! 날 너무 피곤하게 하는구나! 순순히 협조했으면 시간 낭비는 없었을 텐데 말이야. 저... 아니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? 아까 적들이 들이닥친 후 위치가 노출된 모양일세. 우린 절대 이놈을 도울 수 없대! 내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선 너희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.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나? 대형, 정신을 집중하십시오. 잠시 격리된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쥐새끼 같은 놈들. 목숨이 아깝긴인가 보다. 또 도망치는가에 봅니다. 지금 저희는 경미성이라. 저자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. 자세한 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도나다.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! 그래! 꼭 지급일 필요는 무엇이지? 진정하지! 우선 저자가 이곳을 떠나고 기다릴 수가 없을지. 요, 류는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니... 그려. ...그럼 이제! 사례빅 요마!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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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